오늘 김영수 의원이 갑자기 출마 선언처 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일학에서는 불출마 이야기까지 고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매우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김영수 보도 경남에 중요한 좌월이고 이런 댓글 조작 사건의 중심의 소용돌이에 그련되고 있다는 게 저도 놀랍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 마음은 여기됐습니다. 경남의 현재와 미래를 두고 좋은 발전 방안을 서로 경쟁적으로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런 멋진 플레이를 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심으로 지금 현재 경남을 지키고 살리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으니만큼 더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우리 경남의 문제를 찾아서 지혜로운 답을 찾아가는데 제 모든 것을 마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집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지금 대선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정한 주권자라는 말이 있는데 국민의 집단적 지혜가 담긴 이 공론, 이 여론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게 맞고 특히 우리가 국정원이라든가 댓글 문제라든가 사이버 사령부의 그런 댓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사법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민주주의를,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잣대로 이번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신속하게 그것도 국민의 의혹을 풀어내는 것이 이 정부나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도 저는 옳은 길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